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에 기로와도 일어난 모든 우리 성도님 개인 개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잡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절대 믿음으로 또 개인들이 절대 취향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시될 말씀은 느예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느예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내의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애하미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곧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업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억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뇌미아 7장은 우리 원단 말씀인 여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 배경이 되는 원단의 배경이 되는 뇌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뇌미아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안에 이것을 완공하였습니다 이 완공이 끝난 이후에 뇌미아는 바로 내부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벽과 성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4절에도 보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성벽과 10개의 성문은 달았지만 이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직 집을 가옥을 미처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고 그리고 이 대적자들이 또 이 내부에 척자들이 많아서 대적과 또 내통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 이 적들이 또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뇌미아는 이 성벽과 성문을 단 이후에 이 영적 지도자를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부분을 제일 먼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제적들의 위협에서 성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 책임자 속에 이 뇌미아가 또 다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언제나 미래 시스템을 중요한 중간 책임자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혼자 내 홀로 이 부분이 아닌 모든 부분은 충성된 자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예배 중심의 문지기를 세우라 우리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을 세운 후에 제일 먼저 진행한 부분이 이 예배를 위하여 제일 먼저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문지기를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와 레이 사람을 이 모든 자는 다 레이 지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성문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돕는 이 일은 다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레이 지파가 원래는 하나님의 제사의 일을 다 감당당하는 지파였는데 오늘 여기에 여기 문지기 노래하는 자 모든 자를 레이 지파로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느에미아가 가장 중요하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성정중심 예배 중심의 중요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을 건축할 때도 양문 양이 들어가는 문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의 주구심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시작한 것처럼 느에미아는 영적인 일을 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양문으로부터 그리고 성벽과 성문을 달고 난 이후에도 문지기를 예배 중심의 문지기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지금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진행된 게 또 이번 주에도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모든 부분이 합법적으로 코로나라는 이는 또 전염병, 질병의 재앙으로 예배를 또 공격당하고 또 질병 속에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는 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모든 이는 안에 흑암 세력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절대 간과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하나님인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전이 한 분 한 분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문지기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대면 예배는 안 되지만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 속에 교회를 향하여 주의 종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애통하는 우리 이 심정을 우리가 이렇게 또 보면서 우리는 각자의 현장에서 성전의 문지기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지난주 주에 우리 또 단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 그 빈 성전 예배당을 보면서 그 눈물의 먹먹함을 보면서 우리가 다 함께 눈물 흘리고 애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네미아 7장의 이 부분은 우리 올해 한 해의 모든 부분을 또 조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할 때이고 성도들은 각기 가정으로 흩어져 있고 대면 예배는 안 되는 이때에 우리는 각자 현장 속에 하나님의 문지기로 우리는 각자가 또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지 또 팔복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여 또 영적인 문지기의 그런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 중심 비대면이지만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여지는 대면 예배는 안 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예배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문지기로 세웠다는 그 부분을 이렇게 또 명심하고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또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또 내 개인의 급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또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각 기관과 우리 모든 또 교구의 부분에도 지금 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또 우리가 재정비하면서 성도님들을 세우고 이 시대에 또 이때에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노예미아가 성문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네 사람을 따로 먼저 세웁니다 우린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더욱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고 더욱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노래하는 자로 우리는 각자에서 승리에 또 깃발을 꽂고 지금은 가정예배와 현장의 개인의 부분에 강단의 흐름 속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제일 먼저 세운 부분이 예배의 중심의 문지기를 세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예배 중심의 최고의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또 이 중요한 지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또 지역의 사육자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안에 우리 또 평신도 우리 또 제자들 우리 중지장님들 모든 부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각자의 포지션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 비대면 예배 시스템을 다 이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면 예배 이런 현장 저희는 이런 오프라인으로 익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부분에는 정말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이렇게 또 3월달부터 온라인 예배로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또 이 예배 속에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나 홀로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놓치기 쉽고 나 홀로 있기 때문에 또 이 예배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하여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너무 위험한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되더라도 오프라인 예배처럼 우리가 10시 예배, 12시 예배, 각 기간 예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문직의 사명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이 비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 속에 정말 승리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가 이렇게 전환되면서 저희도 우리 의료선교회에서도 지금 유튜브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영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청년부나 대학부처럼 전문 인력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훨씬 띄워놓기 좋지만 작은 기간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운 또 기도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또 다른 문지기를 세우는 것처럼 이 시대에 기능을 가진 문지기를 세워야 할 때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젠 우리 줌이 어려워 뭐 이런 또 뭐죠 온라인 부분에 우리 9시 기도해 이런 게 어려워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는 어렵고 힘듦을 넘어서 모든 환경을 넘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중간사역자를 영지인 지도를 세우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교회 중심으로 현장의 모든 부분이 대면 예배처럼 오프라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때를 기다리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이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는 끝나기만 기다리고 우리 마음속에 물론 당연히 끝나야 되죠 그렇지만 이 시간대 우리는 유튜브 세계 그리고 현상이 아닌 또 온라인 세계에 제자의 양육과 우리 기관에 있는 예배 시스템을 정말 우리는 불신자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영지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모든 예배 중심으로 이런 문제기들을 또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헌신하여 주시고 자원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 중심의 지도자를 세우라 2절 4절이죠 여기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냐냐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애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주의 일을 할 때는 이 중간 사역자 또 영적인 지도자를 중간중간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세우는 것은 또 다른 사역 중에 정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아도 여전히 대적들은 이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또 내통하는 대적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계의 고비를 늦출 수 없는 예루살렘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지금 우리 모든 우리 또 기관에도 영적 지도자의 부분을 세우는데 성경은 그 지도자의 기준이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뛰어난 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오리 디모데에게 너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보여지는 부분에는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더욱더 이 시기를 영적인 기회로서 삼아서 우린 이렇게 기능이 있는 움직이도 세우고 영적인 우리 이미 세우는 또 우리 기관에 우리 또 사육자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어려운 난간을 우리는 같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니와 또 하나니아를 세우는 부분은 지도자를 세울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갈렙처럼 여호수하처럼 열두 명이 정탐꾼이 가난을 정탐한 이후에 열명은 하나님의 땅을 악평했습니다 정탐만 하고 와서 보고하면 되는 건데 정탐의 결과까지 우리가 가느니 못 가느니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말로 악평한 거죠 근데 내 정 갈렙은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부분에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말씀의 언약을 받았고 40년 후에 그 해불원 산지를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개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충성된 자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애함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홀로 부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나홀로 이 시기를 끝나기만 기다릴 때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강명한 모습으로 우리를 합리화하고 아 그래 지금은 조금 쉬어 아 지금 뭐 교회가 움직이지 말라 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움직여 합법적인 부분이지만 영적인 부분은 절대 쉬면 안 됩니다 함께 우리가 비대면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지역별로 기도하고 기간별로 기도하고 우리는 파수해야 됩니다 왜냐 이 성업은 강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위처 건축되지 못했대요 그런 이때에 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뭐하냐 각기 자기 집 앞에 있는 문들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교회에 모여가지고 모이지 말아는데 모여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각기 우리는 직분대로 각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올해의 정직이 또 우리 장로님으로서 우리 안수지지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우리 또 주의 정으로 우리 모든 기관 안에 랩런트를 또 세우는 부분에 하나님을 경애함이 뛰어난 자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환경 속에도 지켜주십니다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부분이지만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부분과 교회를 세우는 부분과 이때 우리가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분은 정말 이 현장 우리 구석구석에 우리가 스스로의 부분에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그리고 나중에 이 느에미아가 또 수상궁 이 아다사사 왕의 그 왕궁의 술관원으로 다시 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간 이후에도 치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렇게 올바른 것으로 지도하고 이 성을 지킬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지도자를 지금 느에미아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없을 때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세우는 정말 중요한 미래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때에 우리 모든 기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의 송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절대 헌신 속에 우리 개인이 치유받고 이를 나중에 대면 예배가 회복되더라도 이거를 영적으로 수축하는데 빠른 실화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관별로 우리가 또 중간 사역자를 이미 세워져 있고 또 세워진 부분에 영적으로 우리가 송도님들이 힘들어하거나 또 영적으로 우리가 또 다운되어 있는 송도님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네 명의 우리 친구들이 중품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린 것처럼 또 중보기도와 함께 또 우리가 주무로 신방하고 또 우리가 또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문지기로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이 지도 우리 또 영적인 중간사역자로 함께 또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저처럼 50대 이렇게 이후에는 이 온라인에 정말 익숙하지가 않고 이 영적인 새로운 이 가상세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이 정말 이 몸으로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0대 우리 또 30대 우리 젊은 문지기들은 이런 가상세계 이런 유튜브에 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 장에 또 중요한 중간자의 사역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제가 마무리하는 부분은 지금은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표인데 모일 수도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 시간표이지만 우리가 미래의 시간표는 이것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가상세계의 현장 대면 예배 막먹는 제자 양육의 시스템 또 기도의 시스템 이런 모든 중자 시스템을 우리가 또 근본적인 대응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 가는 개척의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기간별로 우리가 또 기도로 모으고 우리 모두가 이 현장에서 이제는 오프라인 예배처럼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두 가지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시대적인 지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우리 또 20대 30대 이런 하나니와 하나니 같은 이런 중간사역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최고로 제자 양육의 24제자 또 복음치유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현상에 지금 어려운 이때에 움츠리고 하나님 끝날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문지기로 현장 중심의 지조다로 또 세워져서 가장 멋있는 하나님 예홍교회 또 시템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개인의 또 산업현장과 학교의 현장 모든 사역현장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24제자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